오늘 남의 뭔가 할 곳은 사과랑 관련된 곳이야. 사과가 정말 대단한 곳이었거든. 나랑 함께 사과나라로 떠나볼래? 그럼 함께 간다. 출발! 내 얼굴 예쁘기도 하시고. 자기야? 야! 자, 법장님 여기 이름은 어디입니까? 여기 거창? 여기 거창이 태플스라는 곳인데요. 짜자잔! 여기는 어디냐? 정말 거창한 도시, 거창입니다. 거창 중에서도 해플스! 여기 보니까 사과, 과일, 사과맛도 있고, 사과가 있는 내 얼굴! 정말 사과가 되게 많은데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거창이 있는 해플스라는 카페 겸 사과농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인데요. 사과농장, 카페가 아니라 이 두 개를 결합해서 사과내용에서 사이더리를 만들고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고 있는 농촌 용복합 산업을 하고 있는 농장이자 힐링입니다. 그럼 남해몽과 함께 사과농장에서 제대로 한번 힐링해볼까요? 짜자잔! 사과가 너무 예뻐요. 우와! 너무 좋네. 완전 사과 문자다. 사과 문자다. 사책하러 가볼까? 사과나무 아래. 아, 뒷모선 너무 귀여워. 키우샷이 너무 귀여워. 둘이, 마저적이면 어떡해! 여름 motherfucking Sachen 네 여름 Итак! 안녕! 안녕! 너무 귀엽다 작품 니네들아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안녕 안녕 모르는 사이예요? 네 여기는 사과나무 산책길입니다 사과나무 산책길 우와 사과나무 산책길 여러분 사과나무 산책길 보셨나요? 여기 사과나무 산책길이 있어요 거창입니다 사과로 유명한 거창인데 사과 같은 내 얼굴 예쁘기도 하지요 사과나무 산책길 여기가 포토존인 것 같은데 저는 혼자이기 때문에 혼자서 찍습니다 여기 어딘지 모르겠는데 정말 대단한 사과를 테마로 한 정말 멋진 곳입니다 사과에 반한 나베몽입니다 사과나무 산책길 안전 그림 같은 풍경입니다 그냥 가수원에 같이 이렇게 하는 컨셉인 것 같은데 사과나무 산책길 손에 그냥 딱 만질 수 있는 이렇게 사과가 많은 곳은 처음 보았습니다 너무너무너무 좋습니다 이야 네 맛있게 보다 여기가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셀카 찍고 있어요 너무 예쁘다 여기 와서 카페에서 음식을 먹은 것도 좋은데 제가 제일 좋았던 거는 사과밭을 산책하면서 또 사과밭에서 피아노도 칠 수 있고 산책도 하고 애들이 직접 우리가 가게에서만 사과를 마트 같은 데서만 보는데 여기 사과나구가 달려있는 거를 하늘 아래서 보니까 너무 이렇게 저절로 힐링이 되면서 정말 좋아요 여러분 거창에 오시면 해펄스라는 여기 사과동장이랑 앞에 오시기 바랍니다 안녕 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